안녕하세요. 저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에 단임을 하고 있는 고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국기 3장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장을 한마디로 서무라이드에서 말씀드리면 소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죠. 또 모세는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명에는 부르심과 받음이 일치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3장을 보면 먼저 3장 1절이야 4장 17절까지를 보면 다섯 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섯 문단으로 나누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국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영도할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서 소명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3장의 내용인데 먼저 세분해 보면 3장 1절이야 10절은 하나님께서 호랩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불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은 활활 타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서 소멸되어 버리지 않고 그대로 타고 있는 나무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떨기나무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현연하셔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섭리의 그 서정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셔서 살게 하셨다가 필요할 때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른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1절이야 4장 17절까지 네 문단으로 분류해 보면 자신의 그 소명에 대한 모세의 진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그 모세의 반응하는 그 대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호간의 변론이죠. 부른 자와 부름을 받은 자의 변론입니다. 모세는 어찌하든지 소명을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모세 여러 가지 상황이 작용하겠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수여하시려 합니다. 그 모세를 불러서 그대로 쓰시고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나는 이 변론을 이제 우리는 후반부에서 달아볼 겁니다. 아무튼 전반부에서 보면 3장 11절이야 4장 9절에서 엄청난 시대적 소명에 직면한 자로서 모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회의와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이 모세를 두렵게 만들어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피하고자 애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나온 물음입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더러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고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하는 그런 자기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나오는 변론.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그렇지만 내 백성들이 당신이 인도해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당신의 정체성을 나한테 확실히 알려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묻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말입니다. 너 무능하지? 너 무력하지? 너 두렵지? 너 떨리지? 그러나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역사는 내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정책성을 의심해서 묻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지 않고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나는 자존자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이다. 영원히 있는 사람이다. 영원히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자존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세 번째로 보면 4장 1절이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그 어떤 증거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요. 당신이 나하고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고 정말로 나아갈까요? 저 두렵고 떨리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뭔가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마. 네 지팡이를 들어서 한번 던져봐라. 던져서 뱀이 됐죠? 또 던져서 지팡이로 추리굽에 오던 역사를 다 모형적으로 이뤘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한 인간으로서 40년간 도피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하나 죽였는데 내 민족을 위해서 죽였는데 내 민족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내 모든 허물을 다 죄를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국 궁궐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을 사는 어간 속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보장이 없으면 나는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나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자신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모세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건적으로 몰아붙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거부하는 모세를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주시는 자 하나님과 소명을 받는 자 사역자와의 관계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한 사역자를 부르실 때는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가장 합당할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하심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작게 교회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또 구역을 맡은 구역장으로부터 또 조장을 맡은 조를 맡은 조장으로부터 아니면 전도사로부터 장모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직책을 받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영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자신이 없고 그래서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한 번 선택한 자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있게 만들어주셔서 결단코 그 일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성취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아간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앞에 순임은 함께 하셔서 마치 출애국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머물러야 할 때 머물러시고 떠나야 할 때 일어나시고 가야 할 때 진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것이 곧 사역자의 길이다 사역자의 정신이고 자세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버리지 버리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게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자부심을 갖고 덤비는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부정하는 그가 오히려 겸손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튼 여기 오늘 본문의 3장에서 나오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애국 왕궁에서 40년을 성장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입니다 인간 80이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약할 때죠 40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정말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정말로 변방 지역에서 목부 생활을 하던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제는 다 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허탈감 속에서 정말로 의욕을 잃고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정말로 이 선민 이스라엘 장정만 만 육십면 육십만 그리고 남녀노이와 합하면은 이 삼백만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대 부대를 이끌고 정말로 이제는 출애 구분해서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야 할 엄청난 사명을 받은 그런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모세가 지금 가졌던 그 겸손을 끝까지 갖는 것 이것이 진정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하라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사야 55장 6절이야 9절에 보면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금윌이 여기시리라 내가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는 길은 모세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결코 겸손이 가장 큰 무기요 겸손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고 그 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겸손하지만은 일단 사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강권적으로 소명을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무능해하고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소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모든 것까지 다 함께 주셔서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를 가나 정말로 능력자가 나와 함께한다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불안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안심하고 평안하게 사명의 일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보면은 소명을 받은 모세는 모세는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제 능력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지만은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발 한 발 한 해 한 해의 감으로 인해서 사십 년 어간을 이루는 동안에 가장 아름답게 성장한 꾸준히 성장한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온전한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교회학교 교사보다는 구역장을 원하고 구역장보다는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원하고 목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일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그 연단과 시련 속에서 시험과 환란 속에서 모든 것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깨닫고 변화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정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사명자도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숙한 인격과 신앙과 능력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사명에 성공하는 사명자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사명을 받을 때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받지만은 그래서 사명을 받고 나아갈 때는 언제나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되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자로 인격자로 신앙인으로 정말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여와의 사자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와의 사자다 즉 여와의 대사다 여와의 천사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다 이런 같은 맥락의 원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여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이겨내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귀엽게 할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든지 못 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걸어갈 때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에게 축복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그래서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 광야의 그 떨기나무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가시나무 관묵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새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영화로운 환경 속에 왜 안 나타나시고 그곳에 나타나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 자신의 존재가 이 떨기나무와 조금도 다를 것 없다 너가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저 잠시 잠깐이면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그런 관목이지만은 내가 나타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같이 지금 자신감 없어서 나아가는 너지만은 정말로 믿음을 갖고 네가 담대하게 나와 함께 나아가면 이 떨기나무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소멸되지 않고 불이 다 타 없어져 버리지 않듯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내 은혜를 네게 부어줄 것이고 영원히 네가 내 뜻을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안심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세가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지금 떨기나무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그런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얼굴을 가렸던 것은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고 그 두려운 것은 내 신을 벗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가진 그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회개하고 죄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네가 이제 내게 돌아와라. 그래서 아직 죄를 떨쳐버리지 못한 모세는 수건을 썼더라. 그러니 그 수건 벗고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금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3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금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11절이야 12절입니다. 11절이야 12절에 보면 3장 보면은 모세의 소명을 두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첫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예고해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관데라고 하는 말이 미 아노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즉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내가 누구입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즉 후엠 아이 내가 누구입니까 이는 교만해서 오늘날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과거에 애굽에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초촐하게 목불어서 가정을 지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갑니까 과거에 쫓겨났던 애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는 정말로 사양의 겸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달리 풀어서 말씀하시면 자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말으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내 사명의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이 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를 때 이미 네 모든 허물과 죄 그리고 약함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가 함께하기에 합당한 내 사역자로서 내가 세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내게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보면 십이 절의 후반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완료형을 썼습니다. 자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드냐니까 내가 그렇게 인도할 거니까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니까 너는 그것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믿음을 동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분이 나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건 어떤 삶이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믿고 너에게 은혜 주었다는 걸 믿고 너에게 능력 주었다는 걸 믿고 이제는 담대하게 가서 내 말을 순종해서 내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임의적으로 재구분입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구분이 아니라 재구분인데 또 첫째 믿음은 왕 같은 믿음이 있다. 오늘날 현 교회 보면 왕 같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종 같은 믿음이 있다. 종이 갖는 믿음을 가진 무리와 왕이 갖는 믿음을 가진 무리의 차이는 뭐냐 왕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한다.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불러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병 고쳐주시고 이 사건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 풀어주시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런 왕 같은 믿음을 가진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종 같은 믿음입니다. 언제나 종의 자세에 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나를 정말로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자의 결과는 엄청난 사실이라는 일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물론 한 번 구원한 자는 택하신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과 죄가 있을 때 그거를 깨우쳐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천국은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연단과 시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걸 깨우쳐서 연단과 시험이 많아서 그걸 이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참으로 고통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아름답게 가도록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종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까지 동행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 이하 12절까지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ub indo by broth3rmax